2014년 3월 10일 저희가 렌트칸 기아 소울에서 하비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추워? 여기 라고 되있다고 하비비에게 들었어요 직접 확인을 해봅니다 The Neck Gateway to Yorktown 이라고 되있네요 그럼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 아니요 맞잖아 여기서 영국군이 퇴각을 해서 프랑스 미프 연합군에게 요크타운으로 요크타운으로의 진입로를 내준 셈이 됐네요 음 새소리가 좋습니다 우린 이런 곳에 있었어요 겁나 좋은 곳에 있었다는 곳을 증명하고자 겁나 좋은 곳? 암비야 쩌네 이제 좀 차지게 암비야를 하시네요 아 그래요? 영상에? 나오죠 뭐 지금 시간은 5시 반 정도 됐나? 핸비야빛이 이뻐요 6시 되가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다음 비비큐를 먹으러 갑니다 비비큐를 테이크아웃에서 아니 아울렛으로 가서 주차장에서 먹고 스타벅스를 마신 다음에 근데 거기서 먹으면 불편하지 않겠냐 뭐 막 소스도 있고 그런가? 뭐 업투요 하여튼 여행의 마무리가 이제 되어가는데 딱 좋게 봤어요 그렇게 뭐 아쉽긴 하지만 뭐 학기 중인데 어쩌겠어 학기 중? 학기 중이잖아 아아아아아아아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 서있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우리 텐미닛 파킹 올리니까 지금 여기선 2분 지났어 한 5분 지난 것 같다 근데 뭐 뒤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빨리 빠지라 이런 얘기겠죠 차 오늘 까지 3일? 3일 연속 4일째 계속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 하비비 내일도 잘 부탁해요 아니 내일은 번갈아가면서 하자 내일은 번갈아가면서 하자 내일은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지 뭐 그래 자 이제 드라이버밀 그렇게 하는거 위험해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걸어가면서 하자 다시 한번 찾아뵙은